Q. 타이가 심장이 안좋아서 수술을 두 번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. 두 번 다. 항상 실패할 때마다 테이블 데스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버텨줬다고 하더라고요. 계속 살려고 발버둥 쳐줘서 너무 고마웠죠. 네, 버텨줍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안녕하세요. 저 예탱이입니다.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. 다른 곳으로 다시 하나. 이렇게 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